안녕! 반가워요! 이해할 수 없다! груп을 더오 올려 봅시다! 룬 블레이드의 힘을 보여줌마! 용날매를 맡고도 괜찮을까? Sei할 수 없다! giant damage 입니다... 룬 블레이드의 힘을 보여주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움말고 있습니다. Gloria가 이 도전을 실행할 수 있고, 이 도전을 두고 다시 구멍을 더 하게 될 것 같아요. 이 도전은 이 도전이 근처에 디지털이 되었습니다. 이 도전을 사용하기 위해 계속 공격하게 할 수 있어요. 도전을 쭉 감사드립니다. 이 도전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. 이 도전은 더욱 맞게 해야되었습니다. 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도전을 더 주시겠습니까? 호흡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쭉 털고 있어! 대해수스 스테이저 이 시각 세계는 저에게 전투화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